우리가 시스템 운영하다 보면 백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죠. 문제는 백업에 신경을 쓴 나머지 복원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백업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운다든지 복원을 트레이닝한다든지 아니면 복원과 관련된 자동화를 미리 미리 준비해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복원해야 되는 데이터를 날려버린다거나 아니면 복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쳐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백업을 하는 타이밍에서 복원에 대한 시나리오 또 틈틈이 복원에 대한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만다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하는 이 도구는 이 도구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지만다라고 하는 이름도 좀 묘하고 그리고 리커버리라고 한 이름을 쓴 것도 좀 묘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보통은 백업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백업이지 리커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하는 이 툴은 이 백업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 복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툴입니다. 물론 백업도 백업 기능도 강력하긴 하지만 지만다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하는 이 도구 자체가 어떤 백업 자체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이 도구는 이 백업을 할 때 사용하는 MySQL 덤프나 기타 등등의 백업 도구들을 이용해서 백업을 실행을 하는 거고 그 백업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스케줄러 그리고 어떤 문제가 스케줄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포팅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복원하는 리커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툴이고요. 이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이 백업부터 스케줄링, 리포팅, 리커버리까지 복원까지 한 번에 이 도구를 이용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특징들을 제가 설명을 하였는데 첫 번째 MySQL의 백업과 복구를 위한 솔루션이고요. 스케줄링을 지원하고 전체 백업과 중근 백업을 지원을 합니다. 전체 백업은 데이터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를 카피해서 저장해 놓는 거고요. 중근 백업은 이 직전에 백업했던 것과 현재 백업한 것 사이의 차이점만을 백업을 해서 백업하는 어떤 스토리지, 용량을 절약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 이메일과 RSS를 지원해서 백업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백업한 결과를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압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 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여기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와 같이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에서 설치를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을 쓰고 계시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MySQL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서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에서 Select Your 버전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가장 최신 버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페이지가 전환이 되죠.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파일을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이기 때문에 우분투는 데뷔한 계열이죠. 데뷔한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중에서 All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클라이언트 말고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럼 제가 Shell로 넘어가서 실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링크를 제가 클릭해서 링크 주소를 복사하고요. 여기 제가 서버인데요. 여기서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W계수로 저는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끝났고요.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MySQL ZRM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제가 잘못 다운받았네요.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끝났습니다. 이 중에서 MySQL ZRM All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DPKGI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이죠. MySQL ZRM 언더바 이렇게 한 다음에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류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다음 패키지에 의존하는데 무슨 패키지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뭔가 의존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의존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apt-get-f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apt-get의 사용법을 좀 아신 다음에 따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apt-get-f 하고서 의존성 문제가 생겼을 때 패키지를 새로 설치하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install 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yes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새로 설치하고 있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mysql-zrm 하고서 탭을 두 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설치가 다 된 거고 이거 엔터 쳐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지만 이렇게 명령이 실행이 되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mysql-zrm 스케줄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백업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 백업을 데일리나 위클리나 몬슬리로 등록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백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링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mysql-zrm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백업을 복원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ysql-zrm-reporter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이 툴은 현재 스케줄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현재 백업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실습을 통해서 사용할 프로그램은 스케줄러 그리고 mysql-zrm 그리고 리포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tc 밑에 mysql-zrm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mysql-zrm.conf는 이 도구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설정과 관련된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reporter.conf는 이 도구가 리포팅을 제공하는데 그 리포팅의 내용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릴리즈는 현재 버전이고 rss-head는 이게 rss를 제공하는데 그 rss의 내용을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mysql-zrm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설정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용자 계정을 mysql에 등록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백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정이 필요합니다.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권한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있어야 되고 그 유저는 select, insert, update, create, drop, reload, shutdown, alter, 기타 등등의 이런 계정들, 권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백업-user라고 하는 사용자를 만들 거고요. 그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pass123이라고 하는 간단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등록해서 다음에 이후에 나올 실습들에서 저 유저를 이용해서 백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미 있다면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입지 않다면 간단한 데이터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실습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카피한 다음에 mysql-u root로 들어가죠. 그리고 방금 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사용자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시의 프리빌리지를 실행해서 이 추가된 사용자를 실제로 mysql 서버에 반영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생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카피해서 실행해보면 자, 실행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잘 생성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추가했고요. 이제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create database로 movie라는 DB를 만들고요. 자, create database movie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만든 스키마와 이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movie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볼까요? show tables라고 해서 movie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요. movie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movie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다음 수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자세한 문서들은 이 퀵 스타트를 보시면 이 지만다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아주 빠른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을 보시면 이 지만다라는 도구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이 백업 환경을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후에 나오는 수업들은 백업, 리포트, 그리고 복원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